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11월 13일 서울형사지법 33부에서 이재명의 위중교사 사건과 부동산 각종 비리 개발 사건 재판을 분리할 것이냐 병합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서 분리해서 재판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이재명은 총선 전에 1심 선거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고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른다면 이재명은 집행유예도 아니고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런 전망들이 법조계의 다수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날 검찰 측과 이재명 변호인 측 간에 당연히 공방이 있었겠죠. 변호인들은 병합해서 해야 된다. 검찰에서는 사건 구조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 당연히 분리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 또 다른 피고인의 방어권도 보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맞섰는데 결국은 검찰이 준비한 어떤 사실관계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변호인들이 뚫지 못한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변호인들은 재판이 굉장히 양이 많아진다. 즉 피고인 변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관계 조회를 통해서 변호인들의 그런 주장을 무너뜨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재명 측도 위중교사 사건이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과 같은 부동산 비리개발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제기를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 33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주게 됨으로써 신뢰 결정하게 됐고 특히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죠. 이재명이 결국은 경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뒤로 무슨 대선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대표가 되고 배지를 달고 하는 중요한 상황 전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건에서 위중교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건 지금 징역 최소 징역 6개월 이상의 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건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총선전에 1심이 총선전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것이 거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사건 기록이 보니까 실제로 한 6건인데 이 내용은 지금 대장동 무슨 이런 사건들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측이 주장하는 재판 준비 시간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결국은 재판부가 한 달이면 검토가 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이재명 측 변호인들의 주장을 일축한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서울중앙지법 33부에 제출한 위중교사 수사 기록이 6건인데 한 건이 500쪽이기 때문에 3000쪽인데 그런데 보면 이 3000쪽도 대개가 이전에 이재명이 이 사건으로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재판을 받았을 때 그때 생성된 이라는 공판 기록, 재판 기록이 대부분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김진성 씨의 자백, 검찰 조사를 통해서 자백, 그다음에 KBS의 채무 PD의 검찰에서의 진술, 이거가 일부로 일부 추가된 것이고 거의 90% 이상은 바로 이재명이 과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재판받을 때 재판에서 생성된 이런 공판 기록, 재판 기록이 대부분인 걸로 되어 있고 더 황당한 것은 지금 이재명의 변호인이 3명인데 그중에 2명이 바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때도 변호를 맡았던 그 인물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3명이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의 이전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재판에 변호인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태영 변호사가 사임을 했습니다. 자신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고 최근에 유동기가 법정에 나와서 정진상 사건에서 정인으로 나와서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태영 관련해서 충격적인 폭론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태영 변호사가 부담을 느끼고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3명 중에 1명이 빠진 것인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명 모두가 지금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당시 사건을 맡았던 그 변호사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이런 내용을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에게 설득을 했고 결국 재판부도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손을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 없는 사건 내용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들이 기록에 방대하다고 하는데 보니까 기록의 90% 이상은 이미 이전에 재판받을 때 이재명이나 이재명 변호인들이 다 함께 재판받을 때 생성된 그 재판 기록으로 드러났어요. 그다음에 변호인들이 일이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주장도 이유가 없는 것이 지금 변호인 3명 중에 2명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전에 있었던 바로 이 사건 공직선거법 재판에 똑같이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그런 인물들을 드러나가지고 지금 변호인들이 이날 이런 주장한 내용들은 결국은 이유 없다.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검찰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딱 그런 어떤 사실관계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창을 들이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전혀 방어를 못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고 이건 뭐 하필 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재명과 이재명 측이 교사한 대로 위중교사한 대로 김진성 씨가 법정에 나와서 2019년 초에 2018년도 말에 이것이 기소가 됐고 그래서 2019년 2월에 재판정에서 검사 사칭권에서 이재명이 주범이 다르게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재명 측이 요구한 그런 식으로 해서 위중교사를 한 것이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결국은 해서 이재명이 경기지사 토론회 때 나와서 자기가 누명을 썼다라는 바로는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서 무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법정에 나와서 조사받은 대로 허위 사실을 증언한 이 내용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갔다. 왜냐하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집요하게 김진성에게 위중교사한 그 내용이 재판 기록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양형 기준에 따르면 형이 가중되는 그런 요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 징역 8개월 아주 적게 잡아도 실형 징역 8개월 이상에 처하는 거기에 해당한다. 이런 것이 대부분의 여기에 대한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비슷한 범죄의 경우에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된 게 과반인데 이재명은 이 과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격 자체가 바로 경기지사, 유지, 그 다음에 그 뒤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재명의 정치적인 이런 상황들 이것과 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대한 위중교사였기 때문에 이거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서 가중 요소가 검토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인으로 검찰에서는 두 사람 정도만 부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증인이 많으면 시간이 끊어지는 것인데 KBS PD하고 증인 김진성 씨가 모두 이재명의 혐의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들을 불러서 조사하면 바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는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이다. 다만 내년 2월에 법관 정기 인사가 있는데 지금 이 김동윤 판사는 여기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재명이 더욱더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형사합의 33부가 지금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머지 배석 판사 2명이 혹시 교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두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재판부가 변경이 되면 앞서 진행된 재판 내용 녹음을 법정에서 재생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요구한다고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재판이 많이 진행될 이유도 없고 이때쯤 돼가지고 재판 내용을 다시 법정에서 재생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크게 결정적으로 총선 전에 1심 선거가 나오는데 결정적인 어떤 방해가 된다든지 지장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무리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실형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은 지금 잠 못드는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 한동안 재판부가 자기를 봐주고 하는 듯한 이런 환상, 착각 속에서 희낙낙했을 텐데 이게 웬걸 지금 위중교사 사건으로 해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생생한 증거로 인해가지고 정치 생명이 조만간의 끝장날 감옥 갈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